야측 300m, 회전 교차로에서, 편의점 2편, 닿는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. 닿는 회전 교차로에서,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. 첫 번째 출구입니다.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. 10시 방향을 공격할 수 있는, 교차로에서 공격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. 다른 주방향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 이럴수에 leapfrog로를 입지 않게 준비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척입니다. 구경 탓인거에요. 약 50명 정도, 좌우사로는 적, 약 50년부터 위에서 도전 합니다. 약 50마부터 좌우사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한 영상으로 잘 찍는 동점입니다. What? Things kept damaged, things kept broken I thought we managed to wait left unspoken If it was so bitter There was so little lag to g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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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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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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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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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